플로리다 플로리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군법재판에서 64년형을 선고받은 한인 육군이 탈영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망명신청자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집단구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거점인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연방사적지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소유의 뇌신경과학기업이 사람의 뇌에 컴퓨터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4명이 숨지고 경찰관 2명도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4살 브랜든 카파스가 집에서 76세 은퇴한 신부 로버트 회프너와 그의 여동생 셀리를 총격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요일 오후 2시 30분쯤 생일 파티에서 한 남성이 방해를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플로리다 판베이안 가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용의자 카파스가 집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 훔친 차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멈추라고 하자 카파스는 경찰관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이때 다른 경찰들이 대응 사격을 하자 이를 막으려던 카파스의 할아버지가 총에 맞아 숨졌고 카파스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카파스의 차량에서 수많은 무기가 발견돼 왜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카파스가 지난 2019년까지 음주와 마약 범죄로 체포됐었고 경찰의 대응 사격은 훈련대로 진행됐다며 부상당한 경찰관들은 현재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서법당국은 경찰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퀸진의 한 아파트에서 8개의 수재 폭발 장치와 등록되지 않은 총 등 130건의 불법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퀸즈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39세 앤드류 하지아젤리스와 그의 형 51세 안젤로 하지아젤리스를 수재 폭탄과 유령총 등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멜린다 캐치 퀸즈 검사장은 검찰이 지난 6개월간 조사한 끝에 퀸즈 코네디슨 전력시설 건너편에 위치한 804, 36의 비누에 위치한 용의자들의 아파트를 급습했으며 이곳에서 작동 가능한 유령총 6개, 8개의 즉석 폭발 장치 등 130건 이상의 불법 무기와 폭탄 제조법이 담긴 문서, 방탄복, 600발 이상의 탄약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의 집에서 제거 대상 목록이 발견됐는데 리스트에는 경찰과 판사, 정치인, 연예인 등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멜린다 캐치 검사장은 용의자들이 소지했던 수재 폭발물은 매우 휘발성이 높고 예측하기 극도로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번 체포로 용의자들이 소지했던 수많은 무기를 통해 희생당할 뻔했던 여러 생명을 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집에서 호기심이나 테스트를 위해 무기나 폭발물을 제조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치 검사장은 퀸즈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무기 소지자 및 유령총기 밀매자들을 적발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즈 내에서 불법 무기 소지 및 유령총 압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체포는 퀸즈 지방검찰청, 미 국토안보부, 뉴욕시경과의 합동 작전 끝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체포된 두 용의자들은 오는 2월 15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이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5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64년형을 선고받은 한인 육군이 탈영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육군범죄수사과에 따르면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근무해 온 조나단 강인은 지난 14일 탈영한 뒤 12일 만인 지난 26일 체포돼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워싱턴주 지역언론은 이 씨가 지난 19일 열린 군사법정에서 3건의 아동 성폭행과 3건의 아동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 등의 중범 혐의로 징역 6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육군범죄수사과는 탈영한 이 씨를 추적하다 열흘 만인 24일 공개수배했고 26일 워싱턴주 레이몬드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체포했습니다. 뉴욕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망명신청자 자녀라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집단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작년 9월 베네수엘라에서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신청자 가정의 자녀가 뉴욕시 퀸즈 중학교에 소속돼 학교를 다니던 중 학교길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세 여학생 오딜리 스토레스는 퀸즈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학교길 스쿨버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며 이 나라에서 사라지라며 당장 버스에서 내리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교육구 대변인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순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내 폭력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토레스의 어머니는 이런 사건이 자신이 자녀에게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망명신청자 보호소 내에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및 괴롭힘, 무시로 인해 등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토레스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신청자 자녀 아브멘데지 오만리스는 자신은 학교 복도에서 여러 여학생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며 자신 역시 가해자들로부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영어도 못하면서 학교에 외우냐는 등의 폭언을 들었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전혀 괜찮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다양성 존중이야말로 다문화 도시인 뉴욕시의 가장 필요한 동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자, 소셜미디어를 통한 괴롭힘을 포함해 폭언, 폭행 관련 신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학교폭력 신고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거점인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연방 사적지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보본부는 오늘 LA총영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사단 단소를 연방 사적지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LA시 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LA시 사적지로 공식 지정된 지 1년여 만에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사적지로의 승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흥사단 단소가 연방 사적지로 지정되면 건물 보전에 필요한 연방 차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세금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국가보본부는 미국 컨설팅그룹과 함께 국가사적지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사적지 승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컨설팅 업체 측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사적으로 등재가 되려면 미국의 역사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흥사단소가 지정됐던 이유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사적으로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미국에서 있는 이민자들이 만든 최초의 시민단체죠. 지난 28일 LA를 방문한 국가보험부 보훈정책실 관계자들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건물 활용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노후된 건물의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인데 올해 안에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LAC 당국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이 안고 있는 어떤 건축상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과연 그 내용물을 안에 어떻게 배치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가를 구체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국가보험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연방사적지 승격 추진과 함께 리모델링 작업을 통한 건물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소를 단순한 독립운동사를 지닌 건물이 아닌 한미 양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산으로 만들 거라는 계획인데 모든 절차에는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뇌의 컴퓨터 칩을 이식한 원숭이가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조이스틱을 움직여 주황색 사각형에 흰 공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컴퓨터 칩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분석이 끝나자 조이스틱 선이 분리됩니다. 그래도 뇌의 신호만으로 게임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익숙해지면 조이스틱을 아예 없야도 생각만으로 컴퓨터 탁구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과학기업 뉴럴링크가 인공칩을 인간의 뇌에 이식하는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승인이 난 지 8개월 만입니다. 머스크는 SNS를 통해 환자가 잘 회복되고 있으며 초기 결과는 희망적인 뇌신호 탐지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치에는 텔레파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만 원숭이 실험 과정에서 마비와 발작 등으로 인한 안락사가 있었다는 미 하원의 지적도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올해 NFL 슈퍼볼이 다음 달 12일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아레나에서 펼쳐지면서 입장권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단일 경기로 세계 최대 규모인 슈퍼볼은 미리 개최지를 정하는 게 특징인데 켄자스시티, 샌프란시스코와 무관한 라스베이거스에서 경기가 열리지만 표를 얻기 위한 열기는 역대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티켓 재판매 업체인 틱픽에 올해 슈퍼볼 현재 입장권 평균 가격은 9,815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열린 켄자스시티와 필라델피아 슈퍼볼 티켓 평균 가격인 5,795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금액입니다. 틱픽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열리는 슈퍼볼로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입장권 재판매 업체인 스톱허브에서도 슈퍼볼 평균 티켓 가격은 9,300달러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샌프란시스코 팬 덕분에 판매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홈 구장인 얼리전트 스타디움은 2020년 개장한 최신식 구장으로 6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죠. 미국에서도 아시안 커뮤니티의 최대 명절로 자리잡으며 곳곳에서 다양한 설마지행사들이 열리는데요. 남가주 최대 리조트 시설 중 하나인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2월 한 달간 다채로운 설마지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커다란 대형 LED 화면 음력 새해 첫날을 축하하는 애니메이션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용 조형물들이 리조트와 카지노 시설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고 새해 복과 불을 기원하는 홍등과 동전이 곳곳에 천장과 벽면에 걸려 있습니다. 스크린과 실제 조형물이 입체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에는 아시안 전체를 아우르는 특유의 문화와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는 행운과 힘, 건강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 야마바 리조트 측은 설 기간 방문객들을 위해 아시안 음식을 새롭게 해석한 뷰전 음식들도 선보입니다. 뷔페에서는 홍콩 스타일의 랍스터 요리를 리조트 내 고급 중식당 홍바오 키친에서는 용과 봉황의 모습에서 차관한 전보세우와 양고기 요리 등이 식탁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2월 첫째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해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2월 한 달 동안 저녁에 4,500불 최고 금액 상금 추첨을 하고요. 저희가 한국 고객분들 더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바 설 맞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다채로운 스포츠 관람과 게임, 공연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클럽에 가입하는 방문객들에게는 당첨금 50만 달러와 10만 달러 상당의 드래곤워치 경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게임 중간중간 딤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난 2021년 샌 매뉴얼 카지노에서 이름을 바꾼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는 LA에서 가장 가까운 남가주 최대 리조트 시설 중 하나로 지난해 USA Today가 선정한 라스베이거스 외 지역 최고의 카지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리조트 측은 올해 설 맞이 행사를 계기로 향후 미국에서 점차 커지는 아시안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양국 공조와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 새해 들어 잦아진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 정부는 한미, 한미일간 공조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과 위협에 절대로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한미 간 대응 태세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사실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전면전을 준비하는 듯한 상황은 안 보인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이나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에선 북한이 그만한 기술을 실제 갖췄는지 회의적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강화를 두고 정부는 북한이 국제 정세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려고 시도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시간 30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 토의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은 러시아의 무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조작한 근거 없는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핵 무력 강화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미연합방위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유엔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되고, 납치까지 가담한 정황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첫 기습 공격 당시 하마스는 이스라엘 주민 200여 명을 납치했습니다. 이 과정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이 기구의 한 직원이 아들과 납치에 가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탄환 배급과 차량 제공을 맡았고, 수십 명이 총에 맞아 숨졌던 현장에도 직원이 머물렀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유엔은 자체적으로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구의 직원 1만 2천 명 가운데 10%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에 연관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1949년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지원 중단을 결정했고, 중립국 스위스도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하마스는 즉각 서방 국가들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의혹이 드러난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해고했지만, 가자 직원의 구호 활동 중단은 안 된다며 지원을 재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KBS 아메리카 뉴스는 유튜브에서 KBS 아메리카 뉴스를 검색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